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날은 2월 4일 오후 4시 19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 같이 보면서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노랑풍선이라고 하는 종목이요 자 노랑풍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노랑풍선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빠르게 급등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은 차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노랑풍선만 움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지 꼭 네이버 구글에다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랑풍선은 힌트만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행주입니다 여행주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코로나와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 노랑풍선을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랑풍선은 오늘 13.5% 상승하면서 15,550원에 종가마감된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노랑풍선이란 종목이 앞전에 갭을 띄우고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가 낙폭이 내려오고 갭을 이렇게 띄웠다가 내려오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좀 있어요 이 자리가 12,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12,000원에 선원화를 그어보도록 할게요 12,000원에 선원화를 그으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잡히게 되고 12,000원에 딱 지지를 받고 움직인 건 아니지만 7틱 위에 있는 12,350원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패턴 그 다음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12,000원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고점 자리는 점점 내려와 주고 지지 포인트는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정확히 그런 삼각 수련 패턴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지지 포인트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나 고점 자리가 내려올 때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W 패턴과 유사한 패턴 W 패턴과 비슷한 패턴 W가 아니라 삼각 수련입니다 삼각 수련 죄송합니다 삼각 수련과 유사한 패턴 삼각 수련과 비슷한 패턴 특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 만들었을 때에는 하락형 삼각 수련을 불러요 고점 자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하락형 삼각 수련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들이 많고 코로나 이전에는 반등 나오는 패턴들이 많았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삼각 수련의 패턴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조금 더 패턴을 쪼개서 봤었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반등 내려오고 지금 반등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를 뚫어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한테 약간 의미를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쌤! 그러면 이 종목 지금 W 패턴 아닌가요? 바닥 자리를 두 번 만들었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시게 되면 왼쪽 바닥 자리와 오른쪽 바닥 자리를 따졌을 때 오른쪽 바닥이 더 낮아요 즉 오른쪽 궁둥이가 더 낮습니다 오른쪽 궁둥이가 더 올라가 있어야 W 패턴이 나오는데 W 패턴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 패턴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,000원 자리에 있는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와준 패턴으로 우리가 삼각해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30분봉으로 라인을 참 잡으면 좋겠지만 30분봉상 잡기가 어려워서 5분봉으로 좀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다 15,000원대 저항자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15,000원대 맨 마지막 하단에 1봉상 지지 라인을 살리고 그 위로는 15,250원 아래 꼬리 자리 그 다음에 15,350원 자리의 아래 꼬리 자리 이런 자리를 살려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은 테마적인 이슈도 있지만 1봉상 라인으로 봤었을 때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짧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대응을 할 때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노랑풍선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70만 주로 이렇게 거래량을 띄워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거래량을 동반해주면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재밌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 때문에 움직인 종목들은 갭을 너무 많이 띄웠을 때 그대로 빼버릴 수 있다는 거 특히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패턴들이 좀 더 많아요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노랑풍선이었고요 15,550원, 15,350원, 15,200원, 15,000원 그래서 4개의 지지라인 잡아봤습니다 14,800원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봉상 저항대 놀파와 오늘 거래량 동반 그 다음에 섹터적인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꼭 참고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노랑풍선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주말에 올라가는 영상 또 두 개 있으니까 토요일, 일요일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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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